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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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염以後 Hearing 신경